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3월 6평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해설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설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말씀을 좀 총평 뭐 비슷한 거 말씀을 좀 드린다면 난이도가 좀 있었죠 특히나 마지막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너무 많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다 하나 뭐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결부시켰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계산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문제에서 그런 점은 하나 있고요 또한 난이도로 봤을 때 몇 문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7번이랄지요 그 다음에 또한 7번에다가 그 다음에 17번 정도 7번하고 17번 정도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게 문제가 되게 어렵다 공부를 어느 정도 충실한 분들한테도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고3들 말고 재생들까지 해서 진짜 수능 문제로 냈다 하더라도 1등급 컷이 만점이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금 고3들 그것도 이제 3월이잖아 3월에 고3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 1등급 컷이 한참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1등급 컷이 42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 시험이 7월, 8월쯤에 치러졌다 그러면 1등급 컷은 당연히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0 한 6, 7점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쨌든 고3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진도도 다 못 나간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 완강을 다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맨 뒤쪽으로 가서 뭐 형사소송법이랄지 그 다음에 노동법이랄지 국제법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오답률이 유독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 관련된 문제가 선거 관련 문제가 내용이 많이 어렵다가 아니라 지나치게 계산이 너무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설하는 것은 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열문항을 같이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이 높았던 열문항 중에 그 시작은 5번부터가 되겠습니다 5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A에서 C가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취지는 어쨌든 가와 나의 내용을 질문을 넣었을 때 같은 대답으로 묶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냐 즉 사회권이냐를 넣었어요 가에다가 그러니까 B, C는 한묶음 그 다음에 A는 또 따로 나왔죠 그러면 A가 확정이래요 여기서 사회권이냐라고 물어봤는데 B하고 C는 같이 묶여있어 그럼 A가 사회권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나에다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하는 권리냐 그러면 이건 이제 실정권이냐 이런 건데 여기 사회, 자유, 청구권 셋 중에서 실정권인 건 사회권과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자유권 하나만 따로 나와있어야 돼 B가 그래서 자유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C는 이제 청구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선지 가에 대한 A의 응답은 뭐였어요?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B의 응답은 뭐예요? 아니요가 될 겁니다 따라서 1번 틀렸다 자 2번 C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 기본권은 자유권이죠 틀렸고요 3번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된다 자 여기 있는 사회권이나 청구권 이런 녀석들은 실정권이죠 실정권 이렇게 실정권에 해당이 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되는 거야 따라서 실정권은 100%다 열거적 권리입니다 반면에 이 자유권 같은 것은 천부인권의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천부인권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헌법에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것과 함께 더 많이 보장돼요 그래서 토괄적 권리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될 것이다 4번에 기본권 보장이 전제조건 다른 기본권 보장이 전제조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평등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C는 A와 달리 적극적이다 이렇게 사회권이나 청구권 둘 다 적극적 권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더 틀렸고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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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